곰발바닥 박경철 빡대가리 이태용 미친게 차도 뼈아아 새끼야 미친게 찾지도 못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오케이 이봐 여기서 뭐 지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? 아 나는 여기서도 절대 안 걸릴 것 같은데 예배요? 이 예수 형님 진짜 OX 형님 아닙니까? 천배를 하게 꽈 주고 사줘 천번 정도야 뭐 사람 무시하면 서울 광장 안녕 황인성이 앉힐거야? 언제부터 깡패랑 손잡고 쎼쎼쎼 하셨습니까? 입이 안 떨어지니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따님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 보증금이 없어가지고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아 따님이 8살이에요?